대전시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 체계를 완화합니다. 기존 7일 확진자 격리 의무 사항을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사항으로 하향되지만 입원이 필요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은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1년 10개월간 운영된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종료하는 한편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평일 운영을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